누르는 느낌이 설명으로 들었을때랑 직접 하는거랑 좀 다르더라구요 더 얇게 하시는데 이왕이면 끝부분이 더 얇아기도 하고 왜냐면 상태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요 쉽죠? 네 자 이렇게 감싸서 올밤틀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요 얘를 이제 꽉 누르시면 되는데 어설프게 누르시면 끝에 레이스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얘가 누르다가 더이상 안 눌러지는 상태까지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더 눌러주시고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됐다 하면 얘를 누르시면 얘가 빠지거든요 이쁘죠?